한국의 유명 아티스트 정동원이 최근 일본 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연에는 50만 석이 매진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 총리도 참석해 국제시장에서의 성공을 확증하는 특별한 이정표를 세웠다. 별표 별표 놀라운 성과 별표 별표. 정동원은 콘서트 티켓 50만 장이 전성 매진돼 일본 전역을 열광시켰는데 이는 연예계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는 그의 인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재능에 대한 일본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보여준다. 별표 별표 일본 총리 참석 별표 별표. 이번 특별 콘서트 행사에는 관객들의 관심은 물론 일본 총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한국 스타로서는 보기 드문 영예이자 일본 내에서 정동원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의 연기는 멋진 순간을 선사하며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별표 별표 일본에서의 다양한 활동 별표 별표. 정동원은 공연 외에도 일본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싱글 앨범을 일본어로 발표하고 영화 뉴노먼에도 참여했다. 다양한 예능 출연은 그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별표 별표 팬들과의 긍정적인 소통 별표 별표. 정동원의 성공을 이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팬들과 진심 어린 소통 능력이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과 작업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고 팬미팅을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청중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팬들의 충성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따뜻한 사회공원 별표 별표. 정동원은 재능뿐 아니라 의미 있는 자선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한국어린암재단에 7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의 기부금은 홍보활동비와 함께 총 4,010만원의 달의 지역사회에 대한 그의 친절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별표 별표 유망한 미래 별표 별표. 현재의 성공과 향후 계획을 바탕으로 정동원은 가요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계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직전이다. 노래와 연기,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그의 다재다능함은 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동원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연예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공헌을 한다. 전 세계 팬들의 기대와 응원 속에 그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자. 전 세계 팬들의 기대와 응원 속에 그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자.